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원소주 재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원소주 없죠? 내일 배고밖에 안 들어와 주는데. 몇 분에 나가요? 줄 서 있어요? 아침 7시야. 그리고 X나 와요. 아우, 난리야. 내일 그래요. 내일 와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나 오늘 진짜 오늘. 나 오늘. 여기 와. 안 önce. adultery. 밤 11 journée에요. 고기를 썰어 면을 긁어내서 냉장고에 젤을 한번씩 넣어주세요 대파 에이 황금해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해요.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아. 음, 대박. 대박! 와, 나 여기 찍어봤다 그랬는데? 하하하하. 제발.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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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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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머리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털어말리기만 하는데 뭔가 부시시하게 나오는 포함이 요즘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구입을 2010년에 했는데 벌써 12년차가 돼가지고 자동차 점검도 한 번 봤고 오늘 갑자기 또 인스타 구경을 하다가 메이크업 클래스에 꽂혀가지고 이것도 예약을 해둬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귀여운 마음이 배우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어. 과즙쌍. 어어. 과즙쌍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흘러가요. 이는 게 아니라 새로오래. 반대쪽. 움직 이쪽 해보시면 돼요.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의 면만 찍혀요. 그게 아니라 팝인. 팡팡팡 소리 나죠? 죄송합니다 와인 아는 못 먹다 목도를 잘 먹었다 아는 못 먹었다 이건 안 먹었다 우리가 이곳은 카페가 구경 이곳은 고춧가루 양배추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번엔 수영복이 완전 사망하셔가지고 수영복을 새로 샀어요. 원피스 수영복인데 앞에는 리본이고 뒤에는 이렇게 굉장히 예쁜 연보라색 파스텔 이거는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엄청 기다리던 제품이다. 지금 해외 배송 올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짠! 샤넬 부츠. 이게 종아리통이 좁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걱정돼요. 아 근데 종아리통 진짜 좁은데? 나 맞을까? 오늘 너무 꽉 키잖아. 이거 바지 입고 어떻게 입어. 너무 꽉 커. 완전 오늘 아주 빈틈이 없어. 빈틈이. 포기해야겠는데? 거의 다 열리지 못해. 그럼 이제 거대지 넣을 수 밖에 없어서 ㅎㅎ 이제 나아가 왼쪽으로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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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겨루는 건가? 단무지 와아 아! 됐다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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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녹아 단무지 단무지 획득 단무지 크래비 탄이 청양고추 소금 베리 계란 쌀가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브런트 먹고 자꾸 차가 잔고장이 나는데 요즘 차 예약하면 뭐 또 1년 걸리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한번 차를 지금 봐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차도 한번 보러 갔다 올게요 미우미우 가디건 드디어 입었고 더바넷에서 온 테리 쇼츠? 테리 소재는 아니고 흰색 쇼츠인데 로우라이즈 영상도 많이 찍어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귀엽다 단지에 그 시장에 오는 느낌 시장에 오는 느낌 사장님이 너무 귀엽다 파티가 너무 귀엽다 비싸서 먹으러 왔어요 와 이쁘다 우리 맛있다 다이어트 자체 맛있네 맛있는데? 다이어트 자체 맛있네 맛있는데? 나중에 약불먹어? 아껴 먹고 있어? 굳이 아껴먹는 건 아니고 남긴 것도 아직 안 하고 소고기 먹걸리 조폼 올려드리겠습니다 먹걸리 조폼 올려드리겠습니다 먹걸리 조폼 올려드릴까요? 맛있게 먹걸리 조폼 먹걸리 조폼 소고기 카카오톡 괜찮은가 보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동에 막 혼자 가는 사람도 있잖아 왜 혼자 가지? 약간 이런 생각? 와 입술이 까매졌다 먹물 바른 것 같더라 너무 맛있어 평소 어디 가면 이런 거 잘 안 시키거든?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올라갈 거야? 아 그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평소 어디 가면 이런 거 잘 안 시키거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아 이렇게 어두운 거네 앉으니까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아 그래? 안 커요? 고객님 뒤에 트렁크 침 많이 실을 때 좀 더 세우려고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들도 그리고 기본 유럽에서는 하나하나 다 옵션이에요 지금 전기만 신호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건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파킹은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빨갛게 불 들어오잖아요? 엑셀 살짝 밟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런 거 파는 기능은 신호 걸려있을 때 잠깐 브레이크 밟고 계시면 지가 알아서 담아줘요 그리고 차를 오랜 걸었나 봐 그러니까 나보다 모르는 거 같아 보긴 이거 알았어? 50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거 보기도 모르지? 여기에 계기판에 보기 아 알지 근데 이거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가지고 근데 옆차까지 진짜 나오나? 옆차까지 진짜 나오나? 왜냐면 옆차가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는 못 보네요? 오토바이도 봐요 오토바이도 봐요 아 오토바이 나오네요? 차선이 다르고 여기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들어 볼게요 왜요? 같이 하시면 될 때는 저 사회전까지 garnet고 아이고 우리 둘 다 좋아하다 이런 거 너무 치유하네 지금부터 철저히 그쪽으로 짜자잔 여기 C클래스, 너무 이쁘다 한 번도 없네 한 번도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집에 가면 다 녹잖아 음~~ 너무 맛있겠다 빵이 진짜 미쳤다 이게 또 화덕인 거야 그래서 빵을 꾸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빵이 진짜 쫄깃하지 않나? 빵이 진짜 쫄깃해 빵이 진짜 쫄깃해 티비는 안 되나? 와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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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위에 주방에 있는 포인트 대기 으음 조명도 다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거 보실 조명으로 좀 약할까?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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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매콤해 음! 음... 다른 군대 미작권은 지금 의롭습니다 세요일이나 했지만 워싱한 사이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거든요 아우묘 여보세요! 제또빠 어우루비 안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또또 주인공 아우뉘 좀 더 조심하라 점점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